식물아빠님께 사온 식물들입니다. 새로 들어온 재라룸입니다. 이거는 제가 이뻐서 샀구요. 재라룸이 이쁜게 많이 들어왔습니다. 식물아빠님이 친절하게 하나하나 설명해주셨습니다. 이것도 너무 이쁘죠? 이렇게 되게 세트입니다. 항상 갈때마다 식물아빠님이 친절하게 대해주셔서 갈때마다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재라룸이 정말 싱싱하고 이쁩니다. 제가 식물 키우는 법을 몰라서 식물아빠님께 여쭤봤는데 정말 친절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이거는 제가 마음에 들어서 가지려고 합니다. 저희집이 식물원이 되었네요. 저희집이 식물원이 되었네요. 식물이신지에 식물이 상장과는 식물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식물에 식물이인으로 Kel아빠님께ят도 선택해주세요. 이 시집이 아주 잘 알습니다. 이제부터 정리하게 만듭니다. 이건 또 다른 식물을 통장해주셔서 이제 제가 식물을 요리해선 식물이 준비해서 식물이 물었습니다. 고춧가루 고춧가루 하늘 모의 반죽 모의퀸 고춧가루 고춧가루 사각자 하늘 건너뛰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